2014년도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와 비교해서는 7배가 많은 2000년권이 넘는 공모가 있었습니다. 최우수작은 Partnership for Peace, Prosperity for People, 평화를 향한 공행, 모두를 위한 번영입니다. 2019년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슬로건 공모전에서 이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에 표창한 2019년 6월 20일 외교부 장관 강경화. 부산으로 아세안왕국항공권과 아세안트레잉승차권을 수여합니다. 기념촬영을 위해 정면의 카메라를 응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사람, 평화, 번영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모두 담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한아세안정상회담을 통해서 저희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 uhh, 오늘 제가 산에 understanding 아세안특별정상회 appel은 Heiligt Abd Kultur와 비속 worked. 잠台灣 제 Drink 등으로 말 éta Abu 강사력을 사업하고 있습니다. 산에 한국의 국회의원, 한국의 국가을 하여 아주 유행한 대상회의원 전시구와 아세안 특별 동상회의 파이팅!